저기가 미끼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빵을 사서 먹다가 이걸 통박성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올까요? 빵. 햄 들어있는 빵입니다 한번 던져보세요 과연 뭐가 무엇이 들어올까요? 부추일 미국 밀드 큐블이 만 넣어요 저것때문에, 사람때문에 뭐야 겁나 되요 겁나 들었대요 개같은데? 개 돌았지? 바람 때문에 이게 망가질라 그랬다. 이거 개다. 개가 두 마리인 것 같더라. 이거 하나 있어. 두 개다. 두 마리다. 이거 물어, 물어. 와, 크다 이거. 이거 엄청 크다. 다른 거 없어? 물 빠지니까 어마어마 깊다. 동바를 걷고 있습니다. 개 돌았다. 어머, 까죽 찼네. 뭐야 이게. 와, 쓰레기다. 개와 해삼. 개가 몇 마리지? 다섯 마리. 해삼. 개와 해삼. 개가 몇 마리지? 개 다섯 마리. 해삼. 이렇게 남아야 돼. 개장에 남아줄까? 오래간만에. 아, 개가 다섯 마리 들었습니다. 개, 개판이네. 개 다섯 마리. 해삼 한 마리. 개거. 배는 다섯 마리. 개가 넘는다.